자 그러면 이런 규제에 대해서 사전 대응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환경규제 대응하시는 것은 사전 대응이 있고요. 사전 예방이 있고 사전 예방 제품의 유해물질이 합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후 대응입니다. 시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아니면 고객한테 나쁨했을 때 적발되는 경우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전 예방의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제품을 제조하시는 기업이시라면 규모가 크건 규모가 작건 다섯 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강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 하셔야 만이 제품의 유해물질이 합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예방의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로세스를 구축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이버에 친환경 담당자들의 모임이라는 카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가입 인사를 하고 하고 싶은 말을 올리라고 하시면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하고 싶은 말 하라 그러면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선임자가 갑자기 환경규제 담당하는 선임자가 퇴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체계가 없기 때문에요. 내부 체계가 없기 때문에요. 프로세스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세스가 또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 프로세스의 구축과 운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수입검사 하셔야 됩니다. 수입검사 하셔야 돼요. 중금속 규제는 대부분 제품에서 다 규제하고 있거든요. EDXLF는 장비를 구매하셔서 저는 참고적으로 장비를 팔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구매하셔서 수입검사 하셔야 돼요. 협력사에 주는 성적서만 믿으신다고? 너무 위험하세요. 협력사가 분석용 시료와 납품용 시료가 다른 경우가 있고 공적에서 오염되는 경우들도 있고 포염변경을 해버려요. 모테리얼이 바뀝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수입검사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공급망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품의 유해물질이 문제되면 대부분 공급망에서 문제가 돼요. 공급망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 취합을 하셔야죠. 유해물질 문서 취합. 유해물질 문서 취합은 성적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적서보다 더 중요한 문서가 뭐냐면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받으셔야 돼요. 보증서는 필수문서입니다. 성적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적서, 보증서 그리고 필요한 게 MSDS입니다. 화학물질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 내부와 협력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이 다섯 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사후 예방은 이런 것들이 있죠. 사후 대응은, 사후 대응은. 근데 이건 늦습니다. 사전 예방을 하셔야죠. 자, 사전 예방을 요구하는 그 근거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유럽 ROHS 단속 가이던스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제품이 적발이 되면 기소를, 기소,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합리적인 대응을 했다는 걸 증빙하셔야 돼요. 합리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감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합리적인 대응이란 게 뭐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성.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제품에 유해물질이 합류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뭘 하라고?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사전 예방 활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다섯 가지 말씀드렸던 그들이에요. 공급망 관리했습니까? 수익 검사했습니까? 교육했습니까? 관련 문서 취합했습니까? 리치와 관련해서 페널티 분석 보고서에도 페널티는 비례적으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례적으로.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우리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보정할 수 있는 기업 없습니다. 삼성이든 LG든요. 왜? 전수검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수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우리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합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보정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 정말 열심히 했는 기업과 전혀 대응하지 않는 기업한테 시장감독기관에서 동일한 페널티를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례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업이 정말 철저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게 사전 예방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원순환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전 예방의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법은 환경부의 관련 법령이고요.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시장감독을 하는 곳이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순환법에 유해물질 시장감독을 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 이런 플로우 차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스텝에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유해물질 합류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증빙하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체계. 이게 프로세스거든요. 프로세스. 그리고 공구망을 관리하고 있느냐.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전 예방에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참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유해물질과 관련된 규제에서는 성적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시험기간에서 왔기 때문에 성적서에 있다는 게 참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서는 규제 대응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일 뿐입니다.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 예방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프로세스 구축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세스 구축은 여기 오신 대부분 기업들이 IS90001, 140001, 아니면 13485 대부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품질 경영 시스템 또는 환경 경영 시스템 그런 시스템처럼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 시스템 안에 매뉴얼도 있고 절차서도 있고 관련 서식도 있고 시스템 하나에 예시만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기업들은 제품 환경 규제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참 이거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환경 규제는 전 부서가 참여하셔야 돼요. 개발부서든 구매부서든 품질부서든 영업부서든 모두 다 아셔야 돼요. 그 부서별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서에 환경 규제의 요구사항을 다 명기가 죄송합니다. 명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절차서 이 매뉴얼를 보고 업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수입 검사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품의 부품을 분류를 했는데 아까 제가 자원순환법에서 검출되었던 부품들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검출 가능성이 높은 부품과 검출 가능성이 낮은 부품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포탈레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부품에서 많이 검출되느냐? PVC 재질은 상당히 하이 리스크입니다. PU 재질, 그 다음에 러버, 이런 재질은 부품레이트 검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들은 입고 심어도 검사하셔야 됩니다. 금속과 세라믹 같은 경우는 부품레이트 PBB, PBD 분석이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이러한 리스크를 구분을 하셔야 많이 수입 검사 주기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수입 검사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지금 현재 문제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EDX-SALF라는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EDX-SALF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좀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표준 물질을 가지고 기업에 있는 EDX-SALF로 점검을 했는데 표준 물질 나비 수천 ppm 들어있는 걸 가지고 기업에 있는 EDX-SALF로 검증을 했는데 불검출이 나와버렸어요. 왜? 그 기업의 장비가 다른 장소로 옮겨대면서 검장선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장비가 3, 4년 지났다고 하시면 장비 검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장비 메이커 부르셔서 정기적인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수입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게 양산관리입니다. 자원순환법과 ROHS-ELV 관련해서는 EDX-SALF가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푸탈레이트 관련해서는 파일라이즈 GCMS 또는 HM1000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푸탈레이트 양산관리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장비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전문기관이 위탁하셔가지고 양산관리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양산관리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사전예방이 중요한 게 공급망 관리입니다. 우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품환경규제 대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협력사 인증제도입니다. 들어보셨죠? 에코파트너. LG전자의 그린파트너십. 이 모두 다 협력사 인증제도입니다. 평가에서 80점이 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수립하셔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우리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협력사 평가하면 협력사들이 대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기업도 계시죠. 그런 기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르셔서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함부로 포핸변경 하시면 안 됩니다. 포핸변경 잘못했다가 정말 당신들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같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력을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급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오디터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 취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품환경규제 관련해서 ROHS나 리치와 같은 제품환경규제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문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적서, 보증서, MSDS.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문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성적서도 MSDS도 아닌 저는 보증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보증서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협력사인데 이거 받아 놓으셔야 많이 소위 말하는 장난을 안 칩니다. 성적서 위변조도 합니다. 정말 위변조도 해요. 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꼭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적서는 ELV와 ROHS 관련해서는 꼭 IS-1705 그 다음에 IC-6231 어제 대기업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성적서 IS-1705 기간에서 받았는데 괜찮냐 그러시길래 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IS-1705 아시죠? 우리나라 코라스죠. IS-1705 기간에서만 받으시면 안 돼요. 시험 분석 메소드가 중요합니다.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는 필히 IC-6231로 분석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IS-1705 기간에 인증 범위에 IC-6231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완구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간도 IS-1705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를 분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히 IS-1705 기간이어야 되고 그 기간의 인증 스콥이 IC-6231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증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교육도 받으셔야 됩니다. 내부 교육, 심화 교육, 그리고 수료증 있는 것들은 근거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대응 증명의 중요한 자료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프로세스 구축과 운영, 수입 검사, 양산 관리입니다. 공급망 관리, 문서 취합, 교육. 이 다섯 가지는 사전 예방에 필수고 제품 환경 규제에 꼭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되었던 사건들이죠. 라돈 침대 알고 계시죠? 가습기, 설균제에 CMIT, MIT 알고 계시죠? 모호 커피 전문접에서 포로말디에이드 검출되었던 거 수입 검사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요. 프로세스 부재로 인한 대응 참사가 이거지 않습니까? 프로세스 부재로 인한 대응 참사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제품과 관련된 화학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사실 이 내용 가지고 서너 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30분으로 함축하다 보니까 핵심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제가 또 질문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밖에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제가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